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2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2024년 누구에게나 새로운 목표와 희망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교획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지정의라는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은 계획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선을 두셨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약속 그게 바로 선악가입니다 선악가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존물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내가 세운 모든 계획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2024년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여정과 계획들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제목이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를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터닝포인트라고 부르죠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시간만 날짜만 전환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축복과 많은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새로운 2024년의 전환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고린도 우스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우선 버리는 일들을 많이 시작합니다 지난 물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짐들 옷들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사게 되죠 왜? 새해니까 하지만 아무리 새 물건을 사고 새것을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옛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우스 4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연도와 날짜가 바뀌었지만은 또 너무나 슬프게도 나이가 바뀌었지만은 그 나이도 뒷자리가 바뀌는 건 좀 덜한데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결국은 뭐냐면 다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껍데기를 아무리 새 걸로 바꾸어도 결국 시간 지나면 낡고 고장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23년이 끝난 지 이제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까지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나를 고준하게 만들었던 나의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자녀와 경제, 건강 등등 이 모든 것이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졌나요? 해가 바뀌었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과 현실들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나에게 늘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족?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불신자 남편? 무거운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화되지 않은 자녀들? 굉장한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쉽고 가볍게 되며 응답과 축복의 발판과 통로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올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치며 살아갔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와 고난이 아니여 우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겉사람만 바뀌는 새해의 시작과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것이 되었또다 2024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전껏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것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물론 2023년 그리고 그 이전의 과거의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과거가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들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어떤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약점으로 슬럼프로 남아서 계속 그 영향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을 분명히 내가 겪었던 일을 갑자기 없던 것으로 다 지나갔으니 정말 없어지는 겁니까? 다 지나간 걸로 다 치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겪었는데 그걸 어떻게 없는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지나갔다란 말은 모든 과거의 것들이 그리스도로 보금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어진다는 거죠 보금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말씀으로 바라보고 붙잡으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실패가 되지 않고 상처와 불신앙의 잔재가 되지 않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서 결국은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 갈등과 어려움 그냥 바쁘다고 늘 겪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내 속에 쌓아두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대로 뿌리 내려집니다 그럼 이게 어느 날 큰 암덩어리가 되어져서 어느 날 폭발하고 터지게 됩니다 마치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된 거죠 암이 갑자기 왔습니까 천만에 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진행이 되어온 거 단지 결과적으로 지금 발견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망대의 기도로 여러분이 재해석하시고 재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로운 응답과 발판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독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 독소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쓰러집니까 몸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해독시키는 작용 간이 하죠 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그 세상과 현장 속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말하는 거 99%는 다 복원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살아오셨어요 그게 내 몸속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이 들고 늙고 어떻게 되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인도에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오늘도 이 아침에도 창세기 3장의 현장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망대의 기도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해독이 됩니다 해독이 빌리포스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메색에서 부활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그 과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2024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존물의 은혜를 누리며 나의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24 누리면서 영원의 응답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년에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장막터 교회의 장막터 그리고 지역과 237의 장막터를 넓히도록 뭐하느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